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플럭스 모델의 사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플럭스는 손가락에 대한 표현이 다른 AI에 비해서 꽤 정확한 편이고 실사 이미지도 상당히 퀄리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럭스가 출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저는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럭스에는 3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Cinell 모델, Dev 모델, Pro 모델입니다. Pro 모델은 모델이 공개되지 않았고 유료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nell 모델과 Dev 모델은 공개되어 일반 사용자들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nell 모델은 용량이 작고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고 Dev 모델은 용량이 큰 대신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물론 Pro 모델의 퀄리티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플럭스 모델을 이용한 강의 전반에서 Dev 모델을 이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Dev 모델은 크게 4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 FP8, GGUF, NF4 버전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은 용량이 무려 23기가 이상입니다. FP8는 12기가 정도입니다. GGUF는 최소 4기가부터 23기가까지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NF4 모델은 12기가 정도입니다. 오리지널 모델은 용량이 커서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구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FP8 모델과 GGUF 버전에 대해서 사용법과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FP8 모델입니다. 설명란에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모델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리스트에서 FP8 모델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모델은 모델즈 폴더 내에 유닛 폴더에 넣어줍니다. 추가로 텍스트 인코더와 클립 모델이 필요합니다. 설명란에 더보기에 있는 주소로 접속합니다. 텍스트 인코더는 FP8 모델과 클립L 모델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두 개의 모델을 모델즈 폴더에 클립 폴더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플럭스 전용 VAE 모델도 필요합니다. 주소 링크는 설명란을 참조하세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모델은 모델즈 폴더 내에 VA 폴더에 넣습니다. 이제 컴퓨 UI를 실행하고 디폴트 워크플로우에서 노드들을 추가해보겠습니다. 플럭스 모델을 로딩하기 위하여 로드 체크포인트 노드를 지우고 로드 디퓨전 모델을 추가합니다. FP8 모델을 선택하고 K-SAMPLER와 연결합니다. 다음은 듀얼 클립 로더를 추가합니다. 이 노드는 두 개의 클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인코더 모델과 클립 모델을 각각 선택합니다. 타입은 플럭스로 선택합니다. 클립을 긍정과 부정 프롬프트에 연결합니다. 플럭스에서는 부정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 프롬프트는 접어두겠습니다. 그리고 플럭스는 디스틸드 CFG를 사용하기 때문에 플럭스 가이던스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플럭스 가이던스는 긍정 프롬프트와 K-SAMPLER 사이에 연결합니다. 다음은 로드 VAE를 추가하고 모델은 다운로드한 AE 모델을 선택합니다. 플럭스를 사용하기 위한 워크플로우가 완성되었습니다. 프롬프트에 Pretty Woman Walking on the Street라고 입력하고 사이즈는 896-11522로 설정하겠습니다. 가이던스는 3.5 그대로 설정합니다. K-SAMPLER에서 Steps는 20으로 하고 CFG는 1로 설정하겠습니다. 샘플러는 OILER를 사용하고 스케줄러는 SIMPLER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볼까요? 이미지가 잘 생성되었습니다. 역시 플럭스 모델답게 매우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GUF 버전을 사용해보겠습니다. GGUF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GUF 커스텀 노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GGUF 모델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Q2로부터 Q8까지 다양한 모델이 있고 F16 모델도 있습니다. 설명해보시면 Q2는 2비트를 의미하고 Q3는 3비트를 의미합니다. F16은 16비트를 의미합니다. F16 모델은 거의 24기가입니다. F16 모델은 너무 커서 부담스럽고 Q 시리즈 모델 중에서 가장 큰 Q8 모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컴퓨터 사양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한 GGUF 모델도 모델즈 폴더 내에 유닛 폴더 안에 저장합니다. FP8 워크플로우를 복사하여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모델을 로드하는 노드만 삭제하고 바꾸겠습니다. 유닛 로더 GGUF를 검색해서 추가하고 연결합니다. 모델은 다운로드한 Q8 모델을 선택합니다. FP8 그룹은 바이패스 처리하고 Q프롬프트 합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GGUF 버전도 정말 실사 느낌이 나는 퀄리티 좋은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플럭스는 이미지가 굉장히 실사 같고 퀄리티도 높아서 다 좋은데 이미지 생성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금 단축하고 퀄리티는 그대로 유지한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많은 이미지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터보 로라를 같이 사용합니다. 터보 로라는 중국 알리바바에서 개발한 로라 모델입니다. 플럭스 데브 모델과 호환하고 8스텝만으로도 퀄리티 좋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로라 모델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디퓨전 파이토치 모델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받은 로라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저는 이름은 플럭스 터보 로라로 변경하였습니다. 모델즈 폴더 내에 로라 폴더에 저장합니다. 로라를 추가하기 위하여 노드를 복사하여 가져오겠습니다. 파워 로라 노드를 추가합니다. 로라의 모델과 클립을 연결합니다. 출력도 K-sampler와 프롬프트에 연결합니다. 로라 모델은 터보 로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터보 로라를 사용했기 때문에 K-sampler에서 스텝스를 8로 설정합니다. 다른 노드들은 바이패스 처리하고 그룹으로 묶어서 정리하고 큐 프롬프트를 진행합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생성에 소요된 시간은 37초입니다. 시간은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동일한 프롬프트와 동일한 C들을 사용했는데도 이미지의 구도가 조금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8스텝으로 생성했는데 퀄리티는 여전히 좋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생성한 이미지들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모두 굉장히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또한 텍스트 표현도 잘 구현해줍니다. 여러분도 취향에 따라 그냥 사용하기 편한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럭스의 업스케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